네, 레퍼드 갈 거고요.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 하나랑 저쪽 올라오는 거 있는데 이거 운행 안 하네요?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. 여기는 이 끝부분이 레퍼드는 아니죠? 이게 뭐지 이게? 볼까요? 아, 기어네, 기어. 아니, 아니네. 레퍼드인데 벗겨진... 옆으로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? 저기, 저기, 저기. 여기 돌아가는 게 있고요. 그냥 이렇게 쭉 가면은 레퍼드야, 레퍼드. 가볼까요, 한 번? 여기 초입 부분은 그냥... 그냥... 그냥 평사면이야. 평사면이라고 보기 좋고 있다. 평경사도가 있는데요. 뭐 부담되는 경사도는 아니고요. 그리고 여기가 통계, 통계. 그래서 그냥 일자로 쭉 넘어가야 돼.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. 아... 볼까요? 아... 헬셀슬로프라고 돼 있네? 어, 뭐지? 문을 안 열었어요, 레퍼드. 아, 어떡하지? 아, 어떡하지? 아, 어떡하지? 아, 어떡하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